잇몸치리약, 이가탄으로 잘 알려진 명인제약은 특히 중추신경계 질환 분야에 특화된 제약사인데요. 최근에 우울증 복제약 개발에 나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우울증 치료제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덴마크 제약회사 룬드백의 브린텔릭스를 겨냥한 복제약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식약처가 명인제약의 보세틴점과 브린텔릭스 10mg을 비교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지난 1월 25일 승인했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동일 성분의 약물이 인체에 동일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시험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일정기간 혈액을 채취해서 부작용 발생 등을 관찰합니다. 이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으로 명인제약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브린텔릭스 복제약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브린텔릭스는 기존 항우울제와 달리 세로토닌 수용체를 직접 조절할 뿐 아니라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는 다중기전을 갖고 있으며 성기능장애와 체중증과 수면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허가받은 뒤 지난해 처방실적이 100억 원대로 급성장하면서 국내 우울증 치료제 시장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브린텔릭스정은 오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만료되는 특허 두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인제약은 브린텔릭스정의 제네릭 출시를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에서도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제약 허가를 획득할 경우에는 저렴한 약가와 7년간의 우선 판매권이 부여되는 등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명인제약이 생동성 시험과 특허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으로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